마침내 찾았습니다. 힐링의 공간. 쳐다만 봐도 엔돌틴이 나오는 거죠. 아까 어제 대상을 수상한 썰물팀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여기서 후보의 사랑도 진해졌다지요. 행복은 만들어가기 나름. 버스 안에서 사는 행복은? 이면 떨어지는 거 보고. 물질이 주는 풍요에서 벗어나니 삶이 달라졌답니다. 하루에 열 번씩은 행복해요. 무엇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경상남도 김해로 갑니다. 집도 길도 모두 반듯반듯. 비밀의 숲을 지나면. 주인장 윤병진 씨의 아지트가 있답니다. 바로 이 트리하우스인데요. 교직생활 은퇴를 앞두고 목공을 배웠다는 병진 씨. 5년 전 직접 지었답니다. 집 안을 택나무가 관통해서 지붕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택나무를 살릴까. 이 택나무가 가지를 뚫고 지붕을 올라가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여러 번 시도를 해보고 트리하우스와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은퇴를 앞두고 막막했을 때 오두막을 지으며 인생이 바뀌었다는데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답니다. 이게 이제 집으로 생각하면 두 번째 짓이죠. 트리하우스가 1번이고 쑥쑥 작은 집이에요. 재미있는 상상을 하며 알록달록 색을 입힌 아담한 공간. 집 짓는 재미에 푹 빠진 병진 씨. 야심작이 또 있답니다. 하얀 문 너머 은밀한 취미 공간.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지은 연주실이에요. 보통 취미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단연 눈에 띄는 건 빛바랜 음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2의 MBC 대학가 어제 대상을 수상한 썰물팀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여기 있죠? 그게 선생님이에요? 네. 그때 뭐 대철수 씨, 심수봉 씨, 노사연 씨, 임백천 씨. 이런 막강한 활동을 그 이후에 막 많은 활동을 했던 가수들이 여기서 다 배출됐죠. 그분들을 다 근데 누르시고 대상을 타신 거예요? 그땐 그랬어요. 옛 추억 한번 꺼내볼까요? 성가번호 19번 부산대표 보컬입니다. 썰물. 네. 밀려오는 그 파도 소리에 밤잠을 깨우고 돌아 누웠나 밀려오는 그 파도 소리에 밤잠을 깨우고 돌아 누웠나 목다한 꿈을 다시 피우려 부산에 있는 거의 모든 시민들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유고생들이 좀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요즘 마을로 부산 대세남이었다는 병진 씨.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병진 씨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지금의 아내랍니다. 이 집은 남편이 저를 위해서 잘 해줘요. 뭘 해도 대충 하는 법이 없는 병진 씨. 여성에게 특히 좋다는 청둥호박에 닭과 대추 등을 넣고 영양 호박찜을 해줄 참이랍니다. 보약이 뭐 따로 있나요? 남편 사랑 가득 담긴 이 호박찜 하나면 충분하겠는데요. 내친김에 연애 시절 기분도 내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캠퍼스 커플이 된 두 사람. 그때부터 45년 아내는 남편의 꿈을 지지해주고 남편은 그런 아내가 고마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두 분 부럽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이 샘솟는 집입니다. 병진 씨가 다시 아지트로 향합니다. 트리하우스 지붕을 보수할 참인데요. 하나씩 고쳐가며 조금씩 완성해 갈 거랍니다. 교직 생활을 하며 숨가쁘게 살았던 젊은 시절. 청춘과 맞바꾼 지난 날을 보상이라도 받듯 평온한 마음의 휴식처를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이죠.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지붕 위인데도. 내가 지은 집이거든요. 내장끝리에 내가 올라와 있는 거니까. 좋죠. 그야말로 세상 구러울 게 없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가 더 애틋하다는 부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의 버팀목이 돼줍니다. 좋아? 어. 좋아요. 재밌네. 재밌네. 당신을 위해서 연주를 해줄게. 진짜? 우와. 좋아요. 새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당신이라 말하는 부부. 지금 여기서 행복한 이유겠지요